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해외생들도 같이 소름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무한 감사합시다. 여러분의 말씀 가지고 감사로 충만한 인생이라는 재물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맥주감사란 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날이라. 맥주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로 지킨 것으로 유래됩니다. 출혁기 23장 14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매년 세 번 나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매년 세 번 그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새 절기가 뭐냐. 6월절, 맥주절, 수장절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켜라. 시기적으로 보면 6월절은 봄입니다. 맥주절은 여름이에요. 수장절은 가을입니다. 그렇게 세 번을 정해서 하나는 지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매년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늘 1년 내내 365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한국교회에서는 1년의 절반이 지나고 7월 첫 주 맥주 감사주일로 그렇게 다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한해도 올 상반기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는 것과 함께 앞으로 남은 반년도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감사하는 거예요. 출혁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은 무슨 말이냐. 천열매입니다. 천열매를 드려서 1년 중에 천열매를 하나님께 거두어서 그렇게 드리는 감사적이다. 그래서 맥주절을 초실절이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보면 천열매를 아주 유독 강조해요. 천열매 처음 거 들여라. 천열매.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너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요하를 공경하라. 그래하면 너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신들은 농사를 넓게 봄 여름 갈경을 지을 때 농사를 지을 때마다 천열매 뭐든지 처음 거 하나님께 드렸어요. 처음 거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축복을 받았어요. 이것을 의미하는 영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 늘 초심과 중심을 가져라. 그런 말이에요. 늘 초심과 중심을 잃지 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첫 것에 대한 의미를 많이 두죠. 신경을 더 많이 둡니다. 결혼해서 첫 아들, 첫 딸 처음 낳은 거 그 첫 자녀에 관심이 많습니다. 처음 거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첫 수업을 잊지 못해 첫 단위 선생님을 못 잊습니다. 취직을 했는데 첫 출근하는 날 첫 출근하는 누가 나에게 친절하게 해 줬고 누가 나에게 힘들게 했고 이런 것들이 첫날 거 기억해요. 처음 거 그렇게 기억하죠. 사업을 시작할 때도 처음 오픈했을 때 그날 그 장면 그것 다 기억을 합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이때 마음이 가장 순수하면서도 열정이 차 있는 그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기지 삶은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내가 만났을 때 내가 거듭났을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와 관계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식한 사실을 믿으실 때 구원의 축복 이것을 처음 맛보았을 때 또 교회에서 신앙창을 하면서 첫 직분을 맡았을 때 오늘 그 감격 그 순수한 그러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금 새기면서 감사하는 삶이 아주 중요하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잘 못해요. 마음으로 있을 수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도 잘 못해요. 말도 잘 못해요. 아내에게 감사하다는 마음 있으면서 감사하다는 말 잘 안해요. 왜? 쫙 발리게 이러면서 자동심 상하는 생각이 누구에게 참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힘들어해요. 이게 사탄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유교 사상 때문에 기독교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감사하다는 말을 그렇게 진심으로 쉽게 쉽게 하는 그런 문화를 우리는 선정기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아침마다 감사로 눈을 뜨는 사람은 행복의 출발선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나 이제 눈을 뜰 때 아이고 죽겠네 하는 그런 말로서 몸부림치면서 시작하는 사람은 불행의 출발점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의 출발점에서 하루를 시작을 원합니까? 불행의 출발점에서 하루를 시작을 원합니까? 당연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또 하루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내 속에 허감이 싹 물러가요. 신기하게. 그야말로 불평, 원망이 싹 물러간다. 하나님 오늘 또 하루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발떡 일어나요. 아이고 좀 더 자자. 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잠이 짜증을 내면 그때 어두움이 시작됩니다. 불안이 시작됩니다. 불평이 시작됩니다. 불행이 시작된다고요.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은 행복의 출발점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출발, 행복한 하루, 얼마나 좋아요. 행통한 하루, 응답의 하루 기대하면서 그렇게 쫙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압던 정주영 씨도 아침 출근할 때 기자들이 물었어요. 회장님은 출근할 때 어디 출근합니까? 나는 소풍 가는 기분으로 출근한다. 매일 소풍 가는 기분으로. 그러면 회장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일이 생기고 골치 아픈 일이 생기실 때는 어떻게 갑니까? 그때는 그 골치 아프고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을 때를 생각하고 나는 소풍 가는 기분으로 출근한다. 못 말리는 사람이요.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모든 일이 다 좀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으로. 힘든 것도 긍정적으로 바라봐. 아이고, 별 거 아니야. 아산만을 막을 때 아무도 그 과학자들이, 박사들이, 대단한 사람들, 전문가들 와서 못 막았어요.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정주영 씨 뭐 했냐. 20만 톤 폐승 가져와. 확 막아. 바로 만들어버렸어요. 사람이요.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다 불가능합니다. 안됩니다. 정주영 씨 유명한 말 있죠. 전부 안됩니다. 안됩니다. 이봐 해봤어. 그 한 말이. 이봐 해봤어. 여러분 해봤어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처음에 보셨냐고요.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행복의 출발점이 시작하면 하나님이 위드 프린시퍼를 함께 하심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로마서 8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해방된 인생 완전히 보장된 인생 이 두 가지 두 주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요. 예수 믿음에서 영적 축복 이 두 가지면 끝난 거예요. 사실. 다 끝났어요. 아멘. 안 끝난 분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설교 들어보세요. 뭐가 끝났는지 뭐가 다 끝났다고 말하는지 나 안 끝나는 게 너무 많은데 나 미길 사항이 너무 많은데 뭐가 다 끝났다고 말하는지 지난주 저지난주 설교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영적인 축복을 다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를 미리 다 해결해 주셨구나. 완전히 해방되었구나. 완전히 보장되었구나. 오케스트라. 아멘. 요즘 2부 성가대회가 은혜가 너무 잘 많아서 제가 성가대회는 2부를 주로 많이 보냅니다. 찬양대회는 2부를 많이 알듯이 많이 보내요. 더 이상 사실은요. 이 지난주 저지난주 주신 말씀을 잡으면 더 바랄 게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 끝난 거예요. 다 보장된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이제는 더 무례요. 감사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제 감사로 다 끝났어요 영증문제. 그렇게 사는 것이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감사로 충만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계하는 성도들은 인생에 어떤 풍랑이 여러분 물러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뛰어넘어 영적 성장을 이룰 분명한 이유를 붙잡고 감사로 충만한 인생들 다 되시길 점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넉넉히 이기는 삶이에요. 31절입니다. 그런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말은요. 구원에 대해서 극도로 깊은 감정의 표현이에요. 더 무슨 말 할 게 있냐? 구원에 대해서. 너무 기뻤어요. 구원의 감격 속에. 이렇게 좋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게 더 이상 무슨 말 할 말이 있냐? 바울은 계속해서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완전함을 여기 강조하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뺏을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구원의 확신, 성의의 확신 여러분 가지고 멋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얼마나 멋있는 존재인지 몰라요. 멋있게 살지 못하면 속은 거예요. 특별히 본문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하니라. 유부성가대는 본문을 다 미리 묵상해가지고 찬양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성경이 하는 말씀이에요. 성가대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찬양한 거라고요. 넉넉히 이기는 하니라. 한 번 말해가 안 되니까 성가대가 수십 분 말했잖아요. 아멘. 넉넉히 이긴다고요. 이긴 자의 승리자의 모습 아십니까? 패배자의 모습 아시죠? 승리한 자의 모습은 굉장히 얼굴에 뭐가 있어요? 당당합니다. 기뻄 믿습니다. 전혀 근심이 없어요. 이겼는데 뭐. 이긴 자의 모습. 진자의 모습. 완전히 슬픔과 근심과. 여기 지금 표정들 진자의 모습 표정 많아요. 지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긴 자의 모습. 그것도 넉넉히 아슬아슬한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긴다고 했어요. 넉넉히. 여기에 지금 거의 다 속고 있어요. 거의 다 속고 있어요. 스스로 다 속고 있어요. 넉넉히 이긴다. 이 말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강조예요.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한다 해도 우리는 분명히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날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뭐랬습니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습니다. 십자그라. 아멘. 예수님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해놓으셨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잔을 괴롭히는 이 사단을 멸해놓으셨다. 사단은 어떤 존재냐. 이빨 빠진 호랑이. 이빨 빠진 호랑이도 언론 보면 무섭습니다. 호랑이란 그 자체가 무섭다. 그런데 사실 이빨 다 빠졌어요. 이빨 다 빠진 호랑이 뭐가 무서워요? 종이 호랑이에요.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이런 영화나 무슨 이런 뭐 나오는 게 다 그 사단 아니에요. 그 다 속이는 거. 귀신 장난. 애들 장난같이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룰이 이걸 모르니까 계속 속는 거예요. 구원받아놓고도. 엄청난 주거 받아놓고.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엄청난 권세 가지고. 하나도 믿지 않으니까.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혜택도 못 받고. 불친자 비슷하게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확신이 믿고.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놓으셨어. 독생자 아들을 내놓으셨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러진 하나님의 사랑. 뭘 더 안 줄 게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자기 독생자가 내어주신 분은요. 다른 어떤 것인들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겠느냐.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여러분이 광고하면 안 주겠냐. 구해봐라. 찾아봐라. 두드려 봐라. 기도를 안 하니까 못 받지. 기도에 별 수 없더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최선의 것으로 다 준비하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머라 간조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이런 감사의 고백을 했어요. 우찌머라 간조가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했는데 뭐라고 고백했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더라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믿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가니 내 뜻대로 마읍시고 아버지 뜻대로 전부 다 우리가 내 뜻대로라면 내 뜻대로. 내가 간고했는데 안 되었을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합력에서 다 나에게 적절하게 필요한 시간표에 필요한 날짜에 필요하게 다 응답해 주신다.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지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고하시는 자이시니라.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지하리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어렵다 하신 일을 어느 누가 시비 걸 수 있겠냐. 잘못된 건 사실이에요. 죄진 건 맞습니다. 실패한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에 바뀌어졌습니다. 절대로 어느 누구도 예수 믿는 순간에 다 해결받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사죄의 확신. 이 사죄의 확신 이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죄의 확신인 사람은 어떻게요?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운 자예요. 성경이 말하는 어렵다가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어이. 한문 어이를 풀어줬습니다. 주님을 나는 모시고 산다. 위에 얹고 산다. 머리 위에. 그런 사람을 어렵다 한단 말이에요. 어렵다. 죄를 안 지었다. 착하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어렵다는 말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을 어렵은 사람이라.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정지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정지하면 안 돼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를 비판하면 안 돼요. 그분은 어려운 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내 입으로 가지고 마음과 들었다 나갔다. 난도 지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아무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어렵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셨는데 더 말할 필요는 뭐 있냐.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하는데. 누가 말해본 덜 정지하는 소용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하는데요. 어렵다 하신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 어떤 것만 해도 다 무력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시록 12장 10제로 보면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 밤낮 참소한다고 해서 밤낮으로 고발합니다. 이 사람이요 이런 짓이었어요. 이 사람이요 이런 짓이었어요. 하나님 이 사람에서 계속 고발합니다. 요한 1서 2장 1제로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예언자가 있으니 곧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사단이 아무리 고발하고 아무리 고발해도 어려운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라. 우리 변호사예요. 사단이 각종 제목을 가지고 우리를 고소를 하더라도 예수님이 딱 하나님 보자고 우편에 앉아계셔서 고발을 올라오면 한마디만 하면 끝나요. 십자가 하면 끝나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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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 하면 끝나요. 십자가는 누구인데 필요해요? 죄인에게 필요해요. 죄 지은 사람. 죄 없는 사람에게 십자가 필요 없어.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안 믿기 때문에 십자가 필요 없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에게 십자가 효능이 나타나. 십자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고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하필은 완전히 무력화. 아무 힘이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보자고 우편에 앉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강구하고 계신다. 본문 34절에 분명히 밝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는 이처럼 다섯 가지 확신이 다 담겨져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확신이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성장과 또 태보가 일어납니다. 또 사단이 건드리기도 하고 못 건드리려 합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사단이 누구 건드리느냐. 군의 확신이 없는 사람. 기동답에 확신이 없는 사람. 사자에 확신이 없는 사람. 인도에 확신이 없는 사람. 성리에 확신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건드리요. 확신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구호를 받은 건지 못 받은 건지. 세상 살다가 죄를 지니까 내가 죄가 많아서 천국 갈런지 못 갈런지. 확신이 없어. 사자에 확신이. 내가 가는 길이 잘되는 건지 못 되는 건지 인도에 확신이 없어. 내가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건지 못 받는 건지 기도응답 확신이 없어. 내 인생을 살면서 나는 정말로 승리한다는 확신이 없으니 사단이 계속 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섯 가지 확신 가시기 바랍니다. 절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넉넉히 이기는 이라.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사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제 안전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 믿는 자는 넉넉히 이기는 이라. 모든 걸 다 이긴단 말이에요. 예원계자 성도들. 이 다섯 가지 절대 확신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짐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거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이를 줄여야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일이 많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실패하지 말기 바랍니다. 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갈 것이다.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런 놀라운 사랑으로부터 단절된 것처럼 속이는 요소들을 일곱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환란이나. 환란은 뭐예요? 외적 공격입니다. 외적 환경입니다. 외적은 환란이나. 끊임없이 외적에서 오는 고통이지요. 두 번째 공고는 마음의 극심한 걱정과 불안입니다. 박해나 예수의 도 때문에 받는 모든 고난 기관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손해, 굶주림, 적신이나 벌거벗은, 헐벗입니다. 그리고 위험과 칼, 각종 신변의 위험과 죽음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 같은 뒷밥과 환란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끊어진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저 끊어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면 아마 넉넉히 이긴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승리하게 되겠다. 우리는 해피엔드로 끝나게 되겠어. 과정일 뿐입니다. 바울은 빌리포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느라. 그날까지.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분명히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의 삶을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필요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한번 우리 고백을 봅시다. 화면을 보면서 38절 39절을 신앙고백으로 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필요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제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사건이 오고 자동심 상황에 이를 터졌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은 망하지 않음을 보장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어떻게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딱 태어날 때 미친듯이 웁니다. 꽉 하고 웁니다. 왜 그렇게 운 줄 아세요? 왜 그렇게 우느냐? 밥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이래요. 밥줄이 딱 끊어졌단 말이에요. 밥줄이 끊어지니까 탯줄이 딱 끊어지면 밥줄이 딱 끊어지면 느끼니까 생존을 위해서. 미친듯이 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말이에요. 평생 밥줄을 걱정하고 살아요. 평생 밥줄을 안 끊어지려고 배부둥을 치면서 살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신령한 영적인 말씀을 받는 데 방해가 돼요. 인간은 육육이 아니고 영적 존재인데 육체는 서론이옵 영이 본론인데 물론 밥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떡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그거로만 살면 안 된다. 오직 돈 돈 돈. 오직 밥으로만 산 것이 아니다.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은 별 관심이 없고 전부 다 밥줄이에요. 밥줄. 항상 눈만 뜨면 돈. 우리는 이런 서론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생명줄을 가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리라. 못 끊어요. 이런 절대 확신의 삶을 살면서 이런 무한도전하는 영계승돌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탈모드의 이런 이야기에서 한 부부가 의견 충돌로 인해가지고 사사 끊끈 싸움이다 다툽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합의,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든 것을 공평하게 그렇게 반반씩 다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는 반씩 다 나누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자식이 11명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 더 가지려고 그렇게 막 쌓아왔던 타협이 안 돼 타협이 안 돼 하나 더 자식이 더 가져갈라 그래서 결국은 마을에 존경받는 라삐를 찾아갔어요. 라삐를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라삐가 그랬어요. 뭐랬냐 하나 더 낳고 해주라 그랬어요. 그 존경하는 라삐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태어난 날인데 태어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쌍둥이가 태어났어. 그래서 아 이 두 부부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헤어지는 것이 하는 뜻이 아닌 것 같다. 같이 살자. 이래가지고 그냥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에요. 제가 왜 말씀드렸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 영적 시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은 이미 다 주셨어요. 지난 3주간 살펴본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이보다 더 무엇을 더 보장해서 더 말하겠냐 이제는 감사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더 무엇을 주고 내가 독생자들 예수것을 보내서 모든 걸 다 해결했는데 더 뭘 못 주겠냐 독생자들 줬는데 내가 뭘 다 줬다. 자 오늘부터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생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그대로 아우라미 믿음으로 휘불의 11장 보세요. 이 세상 지식으로 세상 상식으로 객관적으로 지식 어떤 머리로 이해되면서 구원받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바다를 가릅니까? 무슨 주구자를 살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도 상식적으로 우리 인간의 한계를 한계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싹 다 쓰임받은 사람 특징 믿음으로 이 엄청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능력이 이번 주부터 나타날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종교생활입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판단 그 속에 딱 잡혀있어요. 주님이 묻잖아요. 더 이상 내가 뭘 줄까? 2019년도 여러분 이 하반기 이제 완전히 이제는 해틀에서 벗어났어. 새롭게 은약을 붙잡고 복음 충만한 감사 충만한 새틀의 생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셨다.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충만하게 내가 주었다. 영교생들 여러분 종교생활하지 마시고 교회 참석하는 거 의미 없어요. 안 오는 것보다 낫지만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했지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은 사람은 열두자 다 외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정말 멋진 인생 사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